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접근을 다시 했는데 밀려 내려가는 모습에서 정리하고 혹시 나는 여기서 정리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이 라인 언저리 이탈이 되면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직 나는 이 앞전에 이런 데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꼭대기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떨어지고 저점이 확인되고 반등 나오는 구간에 이 저항구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2차전지 애들이 전체적으로 양봉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끄는 하루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제 2차전지 애들이 저점을 찍었다 반등이 나온다. 이거 추세를 돌린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 5일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저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여기서 이런 양봉이 한 번 더 나오고 얘는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거래량은 이렇게 터져줘야 된다는 거겠죠. 이 조건 5가지가 완성이 됐어야지 우리가 이 72,300원을 단기적인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리바운딩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양봉 하나만 놓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5대5의 확률이에요. 근데 이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5대5에서 7대3, 8대2까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양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좋아라 할 게 아니다라는 거고 뭔가 성급하게 접근을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금양뿐만 아니라 2차전제 애들 전부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다 이래요. 막 밀려 내려가서 10월달에 형성됐던 이 저점을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쭉쭉쭉 오일선 타면서 밀리다가 오늘 오일선을 붙여놓는 거 조금 더 강한 거 오일선을 조금 돌파해주는 이런 양봉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 양봉 하나만 가지고 얘가 추세를 돌렸다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급하게 내가 여기서 물려있으니까 여기서 물려있으니까 비중을 더 들어가야 돼. 여기가 저점이야 라고 판단을 해서 비중을 미리 실치는 말자는 얘기예요. 기다려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너무 조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25%, 이번주도 25%, 다음주도 뭐예요? 25%를 목표로 매매를 할 겁니다. 오늘 금일이라서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셔야 되고 월요일날, 다음주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 목표를 매매를 할 겁니다. 시작하지 않았지만 25%라는 숫자 딱 세팅을 해놓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2024년도에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 맵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편을 보내드릴 겁니다. 요즘 애플 비전 프로가 조금 유행을 하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디스플레이에서도 여러 가지 파트와 분야들이 있고 그 안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죠.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주가는 여기서 움직여. 그러면 말짱할 것이잖아요. 쓸모없는 거잖아요. 같은 디스플레이라고 해도 파트가 다른데, 분야가 다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맵을 갖고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종목을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딱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어떤 종목이랑 연동되어 있고 얘는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 요청하시고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날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